오늘은 한계 뛰어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약하고 쓰러지고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죠 육체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리 뛸 수 없는 거고 수영도 끝없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도움을 얻지만 이것은 한계를 연장시키는 거지 한계를 극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한계를 넘어서버리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일도 있고요 영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 유한하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손을 잡으면 그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팔 성교 갔을 때 오스트레일리안 캠프 갔을 때 19개월짜리 아이 주은이가 갔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못 가잖아요 걷지도 못하는 애 아닙니까? 아끼잖아요 깐난 아기 그런데 그 아이가 힘이 없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잖아요 왜 그래?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안고 없고 가족들이 보호해 주고 성도들이 보호해 줘서 산에 올라가니까 약한 게 하나도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함은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농산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상 낙원이 되는 거고 모든 조건이 다 채워지는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에 방침을 두면 안 되고 약함 플러스 하나님 동행 그러면 강함 모든 것이 다 채워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죠? 우리가 선악가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약한데 플러스 하나님 부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주죠 식구에 대한 아이가 아빠, 엄마,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건 저주죠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부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약한 인간들, 놔두면 다 죽을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긴급한 요청이 기도에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네팔에 가서 한국과 네팔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유사한 게 되게 많아요 네팔도 온통 산 아닙니까? 북쪽은 다 산이고 남쪽 가야 약간의 평야가 있고 한국도 70%가 산이라 그럽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게일이라는 게일 선교사가 쓴 책인데 옛날 책이죠 번역을 했더라고요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우리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한국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맡더니 일단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은 목욕을 안 하는 민족이에요 물하고 멀리하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목욕을 한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물로 처리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냄새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며자리라고 그래서 길거리마다 시체가 막 굴러다닌대요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이상한 생각을 가져가지고 며자리 찾는데 1년 2년 걸리니 시체가 막 개가 와가지고 뜯어먹어서 머리 없는 시체도 있고 기겁을 할 뻔했대요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자들이 일을 안 하더래요 아무도 일하는 남자가 없고 곽씨라는 성을 가진 한 사람 봤는데 그 사람만 일하더래요 일하는 남자가 없대요 99% 다 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나라가 돌아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라보니까 우리 안에 그 뿌리들이 다 있어요 그게 지금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저주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깨버리고 살렸던 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복음이었어요 예수 복음 복음이 들어와서 가난도 깨게 됐고 게으름도 깨게 됐고 일어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 일어서게 된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붙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기도를 줬다는 것입니다 산이 70%라고 했잖아요 각 산마다 다 기도의 소리가 들렸어요 산 기도라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을 살렸고 통성 기도라는 것이 우리를 살렸어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돼서 옛날에 여러분 네팔이 우리 원조였던 거 아십니까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모든 저주적인 상황이 있을 때 기도 하나 붙들면 돼요 불을 짚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우수아 오늘 보면 돼요 여우수아는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첫째 이 사람은 모세보다 그렇게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약하고 종속적인 존재예요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세크르트리지만 종놈이죠 그렇게 쓰임받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함도 없었습니다 외세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의 말에 예민합니다 남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이런 거죠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언제 내려온다는 말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게시를 받으려고 십교형 받으려고 올라갔죠 40일 동안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40일을 아니까 어렵지 않죠 30일 지나면 열흘 남았네 35일 되면 5일 남았네 이번에 사실은 오스트레일리 캠프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팔 사람이요 30분에 간다 그랬어요 저도 믿었거든요 30분 그래서 모든 준비를 30분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0분이면 10분만 더 가면 되네 그런데 사실 제가 2시간 반 걸었거든요 거기를 상태가 안 좋아서 어떤 형제도 좀 있고 해서 그러니까 비도 오고 미끄럽고 굉장히 힘들어졌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모르는 길 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여우수화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언제 내려오나 사실은 산에 올라가면 하루 이틀 있으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려오겠지 내려오겠지 아마 3일부터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반복반복돼서 40일이에요 저 같으면 한 20일 지나고 나면 한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서 어디 계시나 뭐하나 그런데 여우수화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도 없어요 죽치고 앉아서 40일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우수화의 태도를 알겠죠 소극적이에요 12명의 정탄군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탄군은 악평을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럴 때 우리는 여우수화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 주로 누구 대사냐 하면요 갈렙 대사예요 갈렙만 얘기해요 갈렙이 야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갈렙이 말하면 여우수화는 옆에서 맞아요 맞아요 이것밖에 안 했어요 맞장구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우수가 뭘 배웠느냐 하면 제가 볼 때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워서 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아모리의 다섯 명의 연합군 왕이 쳐들어왔어요 기부원을 공격하려고 기부원이 항복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기부원을 도우러 갔는데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건데 여러분 우리 네팔 가서 또 느낀 거지만 불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해지면 전쟁 못하는 거예요 뭐 보여야지 전쟁을 하죠 그래서 막 이기고 있는데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아 이겨야 되는데 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죠 아쉽지만 내일로 이래야 되는데 여우수화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 옆에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머무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비이성적이다 맹신하다 황당하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여우수화에게는 무슨 태도가 있었느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뭐든 구했다는 거예요 뭐든 여우수화가 구하지 않은 내용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태양아 멈춰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냐고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비단 이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여우수화는 삶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뭐든 구했고 얼마든지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수화가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였어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스스로가 한계를 다 지어넣잖아요 자기 수준만큼 그런데 기도가 너무 작아요 자꾸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정도고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에서 기도를 못해요 자기 수준에서만 기도를 한다고 오늘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여우수화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깐아나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수화에게서 뭐가 있는지 아느냐 이거 하면 뭐라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우수화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그런 모든 구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든지 구하는 사람이었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CCC의 빌브라이트 총재에 계셨죠 옛날에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이분이 한계를 깨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표현하기를 초자연적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가지 초자연적인 걸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초자연적으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빌리버서에 의하면 생각도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는 바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 들어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우수화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렇지 하나님께 뭐든 구해야지 이런 생각 초자연적인 생각을 하라 두 번째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하는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난 다음에는 초자연적으로 계획, 플랜을 세워라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오스란 캠퍼에서 75명 이번에 예배를 드렸는데 750명, 7500명 어떤 때는 7만 5천명, 70만 명도 모일 수 있는 거죠 한계를 짓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당시에 그 얘기도 보십시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런 무지목매한 나라였는데 그들이 구했던 게 뭔지 알아요? 조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선을 옛날에는 CHOSEN을 썼어요 초순으로 그래서 깜짝이야 선택된 백성이라고 초순 people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표기했어요 초순이라고 초순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이 백성들을 건져달라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한계가 없는 기도 여우수와 같은 기도를 지금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대를 하라 기대는 믿음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생각하라 초자연적으로 기도하라 초자연적으로 계획 세우라 초자연적으로 기대하라 믿으라 이게 한계를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이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은 대로 기도하세요 들은 대로 오늘 여우수와 말씀을 들었죠 들은 대로 기도하라고 들은 대로 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초대교회 성도들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본 거 기도한 거예요 들은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저거 내 마음속에서 챙겨듣지 말고요 그냥 오늘 말씀 들은 그대로 다 외치시고 본 것들이 있죠 네팔 가서 본 것들이 있잖아요 인도 가서 본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 이걸 구하라고요 비참함을 놓고 본 것 구하십시오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다 성도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가족들 만나지 않습니까? 봤잖아요 다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친구들 만났잖아요 봤잖아요 이들이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여우수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우수와 모세에 비해서 부족한 거 없었는데 이 사람 강했던 건 모세보다 기도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에 커트라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가책을 주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하루에 2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고 집사는 30분까지 기도할 수 있고 평신도는 10분을 넘으면 죽는다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해 하겠어요 9분쯤 지나면 종치는 거야 이제 그만해 그만 기도 그만해 더 구하면 안 되지 이 욕심꾸러기 법을 어겼어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기도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무한대로 이거를 여우수와가 알아가지고 추렉기 3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대요 회막에서 기도 끝나고 그런데 누네 아들 젊은 수정자 여우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 기도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회막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기도로 한계를 뛰어넘고 제약을 뛰어넘고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이런 거에 자기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왜 부족하다고 그렇게 앉아있어 자존심도 없어요 그것들은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죠 사업도 지지리도 안 되면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계속 부르지셔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거 제약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되면 다 나가는 것 같아 알 수 없는 불분질이 있어요 밥 드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여우수 같은 사람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을 지지를 때 응답 주십시오 이게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계는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한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건 뭐로 뛰어넘느냐 기도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기도가 넘어가 버려야 돼요 다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웠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추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